안녕하세요. 오늘은 친하게 지내는 언니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지난번부터 제라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언니는 지금은 완전히 제라늄 집사가 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라늄 꽃이 종류가 많고 이쁘다는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전혀 없는지라 오늘은 제라늄 집사인 언니가 직접 소개하는 것을 영상으로 담아보겠습니다. 경상도 아지매들의 리얼 사투리라서 들으실 때 조금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 이쁘게 잘 들어주세요. 그레시아인데 진짜 이쁜 곳인데 지금 햇빛이 잘 안 들어서 드리고 지금 꽃이 다 핀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덜 핀 거에요. 지금 이제 과목을 오는데 다 핀 건 너무너무 네이버에 찾아보면 너무 이쁘다. 그리고 얘도 되게 이쁜데 얘는 뭐에요? 지금 꽃이 지금 수리가 나르고 있듯이. 프렌시엔스 그레이서 이것도 7만원에 분양받은 거에요. 조금 여름을 분양받아서 2만원을 키워놓은 거지. 이런 쪼꼬미를 분양받아서 이만큼 키운 거지. 그러니까 내년 봄 되면 꽃이 피면 너무 이쁘다. 지금도 야도 꽃이 너무 이쁜데 디비젯도 잖아요. 헤타빛이 장미형인데 연지투가 너무 이쁜데 이것도 알아주는데 이 텐스 블러드도 너무 이쁘다. 꽃이 피면 이쁜데 아직까지 요것도 지금 이제 여기는 아이비젤라늄인데 아이비가 잘 큰다고 하더라고 그러고 내가 이거 드렸거든. 이것도 이렇게 이쁘다. 이것도 이쁘고 그리고 반무. 반무도 지금 이제 조금이로 분양받아서 요런게 다 7만원씩 분양받았지. 그리고 이것도 비싼 거고 비비에일리 이것도 비싼 거고 저쪽에 엔젤스카야도 비싼 거고 지니, 체리, 주밀레가 지니, 체리, 주밀레가 지니, 체리, 주밀레 지니, 체리, 주밀레 옷도 이쁘지 옷도 이쁘지 옷도 이쁘다 요새 또 이건 한때 갔는데 요것도 옷에 또 귀하대 로타풍데보거라고 요거 스텔라 이쁘지 얘도 로즈벨이 로즈벨 7만원에 분양받았지 로즈벨 7만원에 분양받았지 음 이쁘다 귀한 거지 요것도 좀 나아 요새는 5만원에 아 5만원에 15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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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메이트 솔메이트 예쁘지 얘랑 얘랑 같은건가 틀리지 요거는 솔메이트고 요거는 셀코로라 셀코로라 셀코로라로 꽂혀있고 신부는 셀코로라 더 이쁘데 나는 솔메이트에 입어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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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웨스트라고 요거는 맨웨스트라고 요것도 있어 요거는 요거는 엔젤리스과에 요거는 꽃이 저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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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세번째 오르는거에요. 오더니 완전 왕골. 너무 이쁘다. 진짜 이모다. 왕골. 조울나르샤. 조울나르샤. 조울나르샤가 참 이뻐. 나는 다 그게 그것 같은데 또 틀리죠? 조울나르샤. 이쁘지. 얘가 너무 이쁘다. 아 근데 이것은 별로 안 이쁘다고 쳐주는데 진짜? 나자가 사과. 사과인데 노동초. 그냥 피고지고 완전. 왜 노동초를 하냐면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도 잘 핀다고 해서 먹었어. 이모. 이모. 플래티넘. 이게 뭐더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 러시모 플래티넘 유니버셜이. 이름도 너무 어렵다. 근데 야도 완전 노동초 비슷하게. 옷이 피고지고. 지금 꽃대가 지금 3개, 4개, 5개 올라오잖아. 요 밑에도 지금 바껴 있거든. 꽃대가. 이긴하고. 이게 커스텐이 7만원에 분양받고. 얘가. 이것을 보러가 3만 5천원. 얘가 피치 칵테일도 3만 5천원. 다 분양받았어. 13만 5천원에 분양받았어. 이거 3개가. 13만 5천원. 이야. 요거는 서비스 하나 줬어. 요거는 아이비. 아이비 서비스 줬는데 요거. 나중에 장미념을 피우는데. 혓작기 없을 수 있거든. 몰라. 지금 요기 이 집에 있는 제라늄 구입하는데 돈이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오. 200. 아. 요거는 이쁠고. 마이 갓. 하나님, 산거라. 하나님, 3호가 뭐야? 소아이 없나? 아 그래 내가 아 나한테 안 된다 어째 네덜 잘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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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왔는데 3호가 1호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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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